으 쯔로 시작이 됩니다 받지 못합니다 양한 심리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맞춰졌는데 뜨고 말아 정은순의 서비스입니다 짓바르게 찔러 넣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3구 공격 막 강한 서비스 포인트 프로 간에 어떤 파악하는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실 정은순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결정도 보내 봅니다 정은순의 서비스 정은순의 공격 자 3구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민의 서브 모처럼 랠리 이어집니다 네트 맞으면 정은순의 서비스 김지민 선수의 손이 더 남아있습니다 정은순의 서브 김지민은 계속 막아내고 있어요 정은순 나갔습니다 두 번의 포인트 탑승 그렇습니다 백핸드 뜨고 말았습니다 백핸드 정은순은 탑승 백핸드 정은순 백핸드 경기는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정은순이 제이어스 2부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야? 2부에서 공격을 갖고 2부에서 10부에서 공격을irk으로 2대2 동점 정은순의 서비스 퍼앤 서비스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잘하고 있지만 마무리까지 김지민 선수가 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지민의 강한 정은순의 공 한 점을 앞서 있는 정은순 좋은 성격입니다. 정은순의 레시 5대6의 스코어입니다. 동점 상황 정은순의 서비스 김지민 받지 못해 나다로운 공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포인트죠. 김지민의 포아인드 1대2 동점 정은순의 서비스 2대2 동점 3대2 동점 섬 3대3 동점 아 아 김지민 두번째 게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정은순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은순의 서비스 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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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받지 못합니다 리시범 나갔어요 김지민 정은순의